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명절 설날입니다. 서로 떨어져 지내던 가족도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꽃피우는 명절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설 연휴의 연관 검색어로 거리 두기가 함께 뜨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.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다시 대폭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 보내시고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개인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